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오래간만의 섀도우 보스레이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! 수박이 800밖에 안됐나? 아 어쨌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좀 쌓구요 뭐거라 다음 파플라처트 어디가 먼저까지다? 튕기나? 아하 튕겼네 아이고 정식 정식 아 정식 아 맞어 정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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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절개가 원래 좀 자주 나갔던 것 같은데 확실히 잘 안 나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하네 아 죽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부르죠 짜잔 왜 아래서 울고있냐 죽어서 울었다 아래서 안드로이드가 울고 있었어 아 아 유니온들아 지금이라도 울어 그렇지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렇지 그렇지 흐흠 흐흠 아 마지막으로 자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어 어 아 이 개중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아깝네 3에 40 정도면은 좀 팔리는 편이더라구요 없나 이제 못 팔고 와 추운 뭐야 7% 본거 같은데 잘못 봤는데 5% 버릅시다 아주 잠깐 딱히 뭐 크게 나온건 없는거 같네요 아 이것으로 쉐도우 보스레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